안녕하십니까 오늘 34회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매수는 20억이 있었구요 몬스터 잡은 숫자는 1504003 한 11만마리정도 잡은 것 같네요 11만4천마리정도 잡은 것 같구요 물방울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개나왔군요 시작하자마자 2개나왔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젬스톤은 3364 아 오 젬스톤은 59개에다가 몬스터 잡은 숫자 11만4천마리정도 재물비 물방울석 2개 매수한 6억2천정도 아마 복수등부하고 이것저것해가지고 쓰읍 그럴 것 같습니다 경매작 물품고 팔려있는거 볼까요 아니 이쁜사 장신구하고 이것저것 팔렸네요 한버릇하고 어제 이제 이끄라실의 룬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런것들 남은것들 또 팔아서 올렸고 쓰읍 그렇습니다 2034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